죽음의 신 레굴로스가 돌아왔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군 이대로 지켜볼 건가요? 최후의 날, 어센드로 부활하여 소울을 받은 자들에겐 이 날의 재앙이 기억될 것이다 침공이 시작되고 텔라라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?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겐 패배는 없다 이제 공동의 숙명을 받아들여야겠죠 텔라라를 빛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희망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이 녀석은 그리울 것입니다 그 시각에 대해 더워집어 이 녀석은 그리울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